트래플킬 와 우리 기병 미쳤다 몽고 아닙니까 이거? 몽고네 몽고 완전 애들 레벨업 쭉쭉하네 오! 체인메일? 자 애들 랩좀 올려줍시다 바이 슈터는 뭐가 특기야? 바이 슈터는 그냥 공격 완전 공격맨이네 공맨이네 승마술? 승마술 올려주자 군기병이에요 민척 올려야되겠네 됐어 니자르 니자르는 우리가 의사선생님으로 만들었죠? 지능 계속 올려야돼 상처치료 응급처치 상처치료? 여기 이쇼맛 이스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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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이스맛 이스맛 별른데? 그냥 그냥 대충 공격용으로 키우자 얘는... 기계술? 얜 지능캐네 지능캐야 재고관리? 공성마스터시킬까? 얘는 우선 능력치 놔둡시다 얘는... 훈련교관이거든요? 훈련교관... 지능 얘는 무조건 지능찍고 훈련교관 일만 시켜야되겠다 훈련교관하고 길찾기 두개 훈련교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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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교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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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르는 진짜 쓸모없다. 여기서도 죽네. 와 이분들이 이분들이 기병된가요? 이분이 기병이고. 아 기사님들이시네. 아 기사님들 멋있네. 어 기사님들 멋있네. 와 다기병이야? 올기병이야. 오일기병. 영주긴 영주인데요. 영주기 지금 중요한게 아니라. 어우 해적 여기 꿀인데? 업그레이드하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저기 부대창에 위로 올려놔야. 아 이게 위아래에 있는거에 따라서 먼저 그게 돼요? 아 그렇구나. 기사가 제일 바... 기병 제일 1바로 가고... 아니야. 기사가 제일 1바로 가고 기병이 2바로 가고... 그 다음에 보병이 3바... 시민병이 막바... 그 나머지 쓰레기들... 최대 규모로 해가지고 지금 250대 250으로 만들어놨어요. 소공병 만나면 개고생한다고? 얼마나 고생하겠어 칭! 아이 돈이 별로 안되네 이 근처에서 토너먼트 하나 물어봐야되겠다 티르하고 이카무루 티르하고 이카무루 이카무루 바로 옆이네 갔다오자 어이구? 와 야 야 우리 부대 83명 있는데 이걸 공격을 해? 130명이야 니네 어어 기다려 기다려 130명이야 무지 많네 자 우리 스와디완 스와디완 수와디완 수와디완 기병이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검증할 때가 왔군요 도약 도약 아 벌써 눕기 시작했죠? 아 저도 가세하겠습니다 아사 아 파생 아유 왼쪽에 파란색 보이죠? 도망치는 것 같은데 쟤네 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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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가만히 계세요 아 하아 쪽숨 있고서 들이댔다가 다 죽었네 우리도 한 명 죽었어 우리도 좀 죽었네 세 명이나 죽었네 어휴 쓰레기 감사합니다 나 어딨어? 쿨한 강사 좀 팔고 가야 되겠다 야채 좀 사고 빵 사고 돼지고기 썩었네 쇠고기 사주면 먹을 거지? 돈 왜 이래 돈 왜 이래 미친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아 끝났어 티를 레이 받은 이카무르 아 밤이라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시작됐어 이 개같은 거 노르드 저 내일 아침에 출근하겠습니다 토너먼트만 참가하고 내일 아침에 출근할게요 야 무슨 검의 자맨인데 주염을 기르고 다녀 어? 야 잘못된 거 아니야? 아 노르드 땅 완전 다 수복하러 가야 되겠다 당검 마스터리 허허허허허허ー 잉크리드 어딜 자꾸 도망을 치세요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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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요즘 건방지게 말타 또 말전이야? 어 아 이렇게 좁은 곳에선 당검이 짱이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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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팀 다 어디갔어? 야 얘네 전부 당검 들고 다 있는거 봐봐 칼이 있지 않을까 여기 근처에 어떻게 다 당검이냐 칼좁려 자벨린하고 활만 줬나봐 이번판 헤헤 넘어졌는데 그래 그래 자벨린도 좋다 이리와 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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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일리와 으아앗 일로와 일로와 으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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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만 잡으면 끝나는거 같은데 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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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그치 됐니? 또 남았어? 샤샤샤샤 4명? 죽을때까지 찌르는데 내가 내가 너 죽을때까지 찔러 내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죽창맨 죽창맨 출동 아 너도 한방 나도 한방 죽창맛좀 봐 죽창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고정시켜놓고 그냥 갈고 고정시켜놓고 그냥 갈고 앞에 막어 못가게 아 죽창이 1배꺼에요? 몰랐어요 옛날 사람들이 죽창죽창거려서